이번 주엔 저희가 유행어를 싹 다 바꿔봤습니다 이번 주엔 특히 사람까지만 바꿔봤습니다 제 유행어는 오키나와 미얀마를 이어 지역명으로 바꿔봤습니다 누군가와 헤어질 때 하는 유행어입니다 바이 바이 뚜바야 네 저는 애원할 때 쓰는 유행어를 준비해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요 네 저는 상대방이 내 말을 씹었을 때 쓰는 유행어 준비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씹혔다 보래 저도 유행어를 바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활한 초원을 누비는 숭고한 생명체들 속에 대지의 기운과 형 형 형 뭐가 바뀐 거야 앞에 좀 힘을 줘봤어 더 길어졌어 더 길어졌어 짧게 하라고 오늘 이상훈씨 기대가 큽니다 이상훈씨 건 여기서 안 보고 극에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극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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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장남이잖아 오빠가 이렇게 울면 우린 어떡해 제발 울지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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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들이 아버지께 마지막 마지막 긴 싸월립니다 아버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버지 아버지 야 야 니가 뭔데 뭔데 여기로 와 어? 어디라고 와 형이야말로 여기 와왔는데 아버지 아프실 때는 코빼기도 안 미치디만 와 와 이제 와서 아들 놀아 할라는긴데 왜 재산 때문에 그러나 야 뭔 상관이야 이 첩자식 주제 첩자식? 뭐라카노 뭐라카노 와 이카노 아메리카노 이거였어? 이걸 자고 이사물 짜쌓아 시험을 아 죽는 거 제발 싸우지마 제발 지기팬데 제발 너 당체로 그래 너도 어차피 재산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아버지 너도 아버지 자식인데 내 몫은 챙겨야지 그래 그래 근데 아버지 미얀마 지사 오키나마 지사 두바이 지사 내가 가질 테니까 너는 그 아파트 사업권 야 그래 그거 갖고 통신사도 내가 가질게 너한테 올리지 않아 통신사는 왜 안 어울려 왜 와이 와이 와이파이 어울리네 가져가 내 눈 넌 넌 없어 내가 듣자 하니까 아버지한테 미나리 밭 도라지 밭 생강밭 있다고 들었는데 이미 주인이 있어 인마 누구 미달 먹고 붙인 놈 있어 뭐 도라지 먹고 도는 놈이 이럴 때 있다고 모라카노 모라카노 와이카노 아메리카노 너 왜 이렇게 시끄러 갔어 너 왜 이렇게 시끄러 갔어 너 왜 이렇게 시끄러 갔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누군지 가 꺼져 꺼지라고 바이바이 도라야 맞지 이게 더 웃겨 이렇게 닿자 니들은 애비가 죽었다는데 쌈박싱하고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내 친구가 살아있었어 친구야 한번 알아보자 나 시끄러 갔어 시끄러 갔어 아버지 아버지 왜 이런 쇼를 벌이신 겁니까 예? 내가 내 후계자를 삼기 위해 니들을 테스트했다 내가 이 회사를 여태까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 어떻게 만드셨는데요 내 어릴 적 광활한 추월을 넘나드는 숭고한 생명체 속에 내지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 너무 길어 진짜 너 길게 진짜 병이야 병 이거 내 앞에 좀 저 힘을 줘봤다 이거 힘을 빼요 형 아무튼 니들한테는 내 재산 못 줘 나 다 사회에 환원할 거다 아버지 사회에 환원이라뇨 그건 안돼요 제발 제발 제발요 형 아버지한테 지금 모라카노 모라카노 와이카노 아메리카노 니들 뭐하냐 니들은 내 자식도 아니야 썩 꺼져 그래요 꺼지면 될 거 아니에요? 헉 judgments 바보쇼 оры 인공 omp